무엇이 중한지 알겠습니까? 서울 핵심지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이에요. 이 하늘 색깔 부분입니다. 제가 지하철 노선 하나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이름은 분당선이에요.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서울 강남권에서 분당을 통과하는 분당선이죠. 그런데 이 분당선을 보완하는 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분당선이에요.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분당, 판교, 그리고 수원광교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골드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서울 동북권의 핵심지역부터 수원의 강남인 광교까지 연결해주는 핵심노선 신분당선입니다. 기존 분당선, 분당선을 보완해주는 신분당선이 있다면 서울의 서부권을 이어주는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4호선입니다. 지하철 4호선은 서울역, 동작, 사당, 과천, 평촌, 금정, 3번, 안산, 오이도까지 연결되는 서울 서부권의 핵심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하철 4호선을 보완하는 골드노선 있을까요? 이 골드노선 주변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분당선 비슷한 느낌의 골드노선이 서울 서부권에도 있습니다. 아니 아직은 없고요. 곧 생겨요. 3년 후면 생깁니다. 바로 신안산선입니다. 자 뭔가 이름에서 주는 느낌이 비슷하죠.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일단 신자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뭔가 기존 노선을 새롭게 짜서 더 알짜배기 노선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죠. 이쯤에서 서울 지도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고요. 서울 중에서도 한강을 중심으로 핵심지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지역 중에도 3도심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두말하면 입앞은 강남입니다. 강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혹시 있나요? 자 이쪽 강남입니다. 한강변을 끼고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일자리면 일자리, 문화면 문화, 병원이면 병원.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것은 다 강남에 있어요. 그만큼 집값도 가장 비싸고 땅값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얼마 전 아쿠정동 현대아파트가 실거래 80억에 떴습니다. 40년이 넘은 구축아파트인데 대출도 안 나와요. 현금으로 80억.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강남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 3도심으로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는 섬이에요. 엄연히 따지면 강북도 아니고 강남도 아닌 섬입니다. 위쪽으로는 한강, 아래쪽으로는 색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의도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죠. 국회의사당 63빌딩, IFC몰,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서울 최대 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 섬 안에 초중, 고등학교, 종합병원, 지하철 55선, 95선,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온갖 핵심 시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아파트값 1억을 넘긴 서울 아파트도 여의도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도심으로 광화문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죠. 원조 중의 원조, 대한민국 수도 중의 수도인 한양입니다. 종로, 을지로, 충무로, 명동, 인사동, 광화문, 창덕궁, 청와대, 미국 대서관까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이 수도 중의 수도 한양 광화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신안산선 설명하는데 왜 서울 3도심 이야기하고 있냐?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서울 3도심과 어떤 식으로 교통이 연결되냐에 따라서 땅값도 아파트값도 쭉쭉 올라갑니다. 처음에 제가 신안산선과 신분당선을 같은 느낌으로 말씀드린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신분당선 노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양제 쪽을 지나서 양제 시민의 수 그리고 청계산을 지나고요. 쭉쭉 내려가서 신분당선의 최고 수예지 판교입니다. 판교 집값이 웬만한 서울보다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판교 자체도 일자리와 주거가 너무나 좋지만 결국엔 강남과 연결되는 신분당선의 수예를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분당의 핵심지역 정자동입니다. 자 미금, 동천 쭉쭉 내려가 볼게요. 성봉역, 상연역, 광교중앙역 그리고 수원의 강남인 광교역입니다. 자 지도 크게 보면 강남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신분당선이에요. 쭉 내려가 볼까요? 자 판교 분당을 통과합니다. 요런 식으로 내려가요. 자 수원에 도착했고 수원광교역까지 연결됩니다. 추후 연장 노선이 있는데 오늘은 현재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을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강남과 수원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노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볼까요? 강남역부터 광교역까지 열두정거장이고 소요시간 38분으로 나옵니다. 신분당선 덕분에 광교에서 강남역도 다닐만 해요. 정말 좋은 골드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건 여의도와 연결되는 서부권의 핵심 골드 노선 신안산선입니다. 아직 없어요. 2019년 착공해서 2024년 개통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정말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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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지하철 10호선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도 진척이 없어서 신환상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환상 속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신환상선이 결국에는 2019년에 착공을 했고 앞으로 3년 후면 개통을 합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신안산선이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느냐? 왜 신안산선을 따라서 투자를 계획해야 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도 크게 하고 신안산선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역인 여의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도시이고 연봉이 높은 회사는 다 이곳에 있습니다. 다음 영등포역이에요. 수도 한양에 이어서 도심을 형성한 곳이 영등포입니다. 강남을 말하는 영동도 영등포의 동쪽에 있는 데를 개발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영동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죠? 다음 도림사거리입니다. 도림사거리는 지하철역이 없는데 신설되는 곳이에요. 있던 지하철에 하나의 노선이 생기는 것도 호재인데 지하철이 없는데 생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딱 봐도 진짜 좋아 보이죠? 지하철 두정거장 가면 여의도입니다. 기존에는 차를 타고 돌아 돌아가거나 버스를 타고 갔어야 하는데 그냥 두정거장이에요. 출근시간 뭐 사람 좀 많으면 어때요? 두정거장 금방 갑니다. 도림사거리 주변 아파트들 들썩들썩 하고 있죠.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풍역 있고 그 밑에 대림삼거리, 그 밑에 구로디지털단지역, 그리고 독산역, 시흥사거리, 석수, 광명, 목감, 성포, 중앙, 호수, 한양대로 이어집니다. 느낌 어떠세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는 동네들 아닙니까? 자 여의도에서부터 한양대까지 신안산선으로 25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후 개통하는데 그 3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지도 확대해서 보면 우측에 이 빨간선이 신분당선이고 좌측에 이 하얀선이 신안산선입니다. 핵심지로부터 출발하여 또 핵심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비슷한 느낌의 노선이죠. 크게 다른 것이 한가지 있다면 신분당선 쪽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개발하지 않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극남권 라인에 이렇게 산이 많이 있는 것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안산선 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노선 따라서 정말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어마어마한 동네들만 신안산선이 통과합니다. 정말 수도권에 서부권을 쫙 일자로 연결해주는 황금노선입니다. 신안산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광명에서부터 또 하나 연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기존 노선이 A구간이라고 하면 이쪽은 B구간이라고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광명에서 연결되는 매화, 시흥시청. 시흥시청부터는 소사원시선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지도 크게 보여드리면 이 녹색 노선 보이시나요? 이 녹색 노선이 소사에서 출발해서 부천 쪽이죠. 안산 아래 원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미 개통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서해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소사원시선을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확대해서 보면은 초지역을 지나서 원곡, 원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달미, 선부, 초지, 원곡, 원시입니다. 이미 개통이 되었어요. 이 구간을 신안산선 B구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C구간이에요. 이 C구간은 간단합니다. 원시에서부터 신세계 테마파크, 송산역으로 연결됩니다. 신세계 테마파크역, 그리고 송산역입니다. 홍성에서부터 올라와서 화성시청역을 지나서 송산까지 서해선 복선 전철이고요. 내년 말 개통 예정으로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국제 테마파크로 붙어서 신안산선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부터 공사해야 될까요?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 원시부터 국제 테마파크 이 구간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송산역과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송산그린시티, 남측산업단지, 서측지구, 테마파크와 세솔동, 그리고 송산면 전체에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지금 송산그린시티가 남측산업단지나 서측 주거지역, 신세계 테마파크, 세솔동, 제보도 케이블카 등등 엄청난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큰 호재는 신안산선과의 연결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현지 부동산들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지도 크게 보여드리고 설명드려볼게요. 자 강남에서 광교로 연결되는 신분당선은 빨간색으로 칠했으니 여의도에서 송산으로 연결되는 신안산선은 파란색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A 구간 여의도부터 쭉쭉 내려갑니다. 목감에서 성포, 중앙, 호수, 한양대까지 25분에 연결될 예정이에요. 안산 한양대와 여의도가 25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강남역과 광교 느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신안산선 A 구간이라고 쳐보고 광명에서 나옵니다. 시흥시청 방향으로 나와서 소사원시선과 공용으로 사용해서 초지역, 원곡, 원시까지 이 구간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신안산선 B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송산면, 마도면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원시에서 국제테마파크로 연결, 국제테마파크와 송산 연결, 그리고 내년에 개통되는 송산과 화성시청역, 홍성까지 연결되는 서해선 복선전철 이 구간 핵심 구간입니다. 이 구간 원만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자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투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서울 핵심지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이에요. 이 하늘색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도 중요하고 서측지구 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멋지게 수변도시로 개발되느냐도 중요하고 새솔동도 중요하고 초지동도 중요하고 신세계 테마파크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신안산선이에요. 그 중에서도 원시에서부터 국제테마파크 송산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부터 원시까지 신안산선이 연결되면 36분 도착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정거장, 두정거장, 송산역까지 하면 약 40분 정도 되겠죠. 여의도에서부터 송산역까지 약 4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강남역에서 광교까지 가는 신분당선과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수원 광교 주변 아파트값 얼만지 아십니까? 광교역 주변이고요. 129제곱미터 13.5억, 109제곱미터 11억, 109제곱미터 10억 8천, 106제곱미터 10억 5천, 155제곱미터 14.5억, 155제곱미터 14억 5천 이런 집값에 영향을 가장 미친 건 신분당선 광교역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자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여의도와 연결되는 신안산선 송산역 쪽 보면 전체 1,700만평으로 개발하고 눈앞에 있는 가장 큰 호재는 남측 산업단지 184만평, 올 말 내년에 걸쳐 분양 예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 테마파크입니다. 토지 계약이 완료되었고, 2026년 1차 개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산그린시티의 핵심, 서측지구 주거단지입니다. 시와 허가 보이는 수변 도시이고요. 분당의 주거지역 크기에 비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대략 500만평 정도 돼요. 송산그린시티의 호재를 받는 지역은 당연히 송산면 전체가 될 수 있겠고, 산업단지 아래쪽과 우측에 있는 마도면, 송산력에서 내려오는 남양읍도 호재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호재고 저것도 호재고 저것도 호재고 다 호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 진짜예요. 진짜 다 호재입니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신안산선이 테마파크와 송산으로 원만히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란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개발이 됩니다. 신환상선이라고 불리던 신안산선도 결국에는 삽떡고 연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현지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부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무쪼록 신안산선 잘 연결되어서 송산그린시티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동측, 강남권, 강남, 분당, 판교, 광교 다 좋아요. 그치만 서부권도 앞으로 정말 좋아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신안산선이 있고요. 신안산선은 수도권 좌우를 관통하는 월판선, 월곡과 판교를 연결하는 월판선도 지나칩니다. 서울에서는 2호선도 지나가고요. 일산 대곡부터 내려오는 소사원시선도 신안산선과 만나지요. 초지역을 지나는 KTX도 있습니다. 홍성에서도 송산역을 통해 여의도까지 올라옵니다. 서울 서부권과 여의도도 연결이 되고요. 지도가 많이 지저분해졌네요. 제가 수도권 서부권과 신안산선 홍보 제대를 해주고 가나 봅니다. 신안산선과 송산그린시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